10대 청소년부터 30대 성인들의 사망원인 2위 11분에 1명,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대회 Fight Suicide Walkathon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대회는 8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레이크 펠펙스 공원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걷기 대회는 왕복 3마일의 트레일을 걷게 되며 선착순으로 무료 티셔츠, 참여자에겐 물이 제공되고 어린 참여자들을 위한 액티비티와 난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대회는 등록비가 없는 무료 행사이며 참여문의나 자원봉사 문의는 703-761-2,225원 타운슬링엔 FCCCGW.ORG